24장 19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6장 19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날의 여우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윤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오늘 축복의 토양 다섯 번째 시간은 규칙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듣는 이 대화, 이 커뮤니케이션 이것은 가장 인격적인 것이고 그리고 생명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이 동의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를 알게 되는 거죠. 기도와 기도의 응답 이것은 어려운 상황과 공경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기본 리듬이 되는 거예요. 기본 리듬이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건네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듣는 우리는 그로 인해서 변화됩니다. 그룹 사이에서 만나고 그리고 지성소에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을 그냥 군중으로 왔다가 흩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부르십니다. 이름을 새겨주시고 거기에다가 목적을 새겨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르시는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두십니다. 제가 약속은 부르심의 미끼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이 또 그런 말에 잘 꽂히시네요. 그래서 나눔에 보니까 약속은 부르심의 미끼라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쓰신 분이 꽤 여러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세우시는 것이다. 그냥 너에 따라서 반응하기 나름 그런 밀당과 같은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약속을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상대주의라는 말이 한때 풍미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말 쓰지도 않습니다. 상대주의라는 그런 양쪽의 포스트는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주장하기 나름이고요. 모든 것은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은 가치가 있는 세상으로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모든 것과 싸울 수 있고 모든 것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의 직면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 사이에서이거든요. 우리는 맑게 깨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유타주에 있는 몰몬교처럼 검은 모자 쓰고 우리는 그렇게 따로 이상하게 아니면 차도르를 쓰고 그러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면서 그렇게 살 겁니다. 그것이 마치 세상에서 특권인 것처럼 여기던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박해 시대 때는 굉장히 고난과 또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마라토너가 안 달릴 거예요? 바람이 없다고 배가 항해를 안 할 겁니까? 그 과정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좀 더 힘든 시절을 사는 인생을 산다고 해도 물론 우리는 편안한 시절을 삽니다. 우리 부모 때들이 힘든 시절을 살았죠. 세상은 저절로 발전하면서 갈수록 힘들지 않은 시절을 살 거다. 그런 법칙이 어디 있어요? 일부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대세양을 증기선이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그렇게 찬양했어요. 어리석죠. 증기기관차가 왔다고. 그 다음에 무슨 페니실린이 발견됐다고 인류의 미래는 이제 달라졌다. 바보 같은 소리죠. 거기에 상응해서 질병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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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발견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갈수록 더 좋은 시절, 갈수록 더 편안한 세월이 온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전장을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님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기준을 세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인데 그 가운데는 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가져가시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의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베푸시며 가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 우리에게 반응과 응답을 원하신다. 그것은 까다롭고 고약한 선생님처럼 대답 안 해? 그렇게 다그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 약속 안에 붙잡아 두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룰이,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국민의 주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규칙이 너무나 강력하면 물론 국민의 삶이 위축되겠죠?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면 벌금 100만 원, 좀 세겠죠? 구웨이트는 절도하면 팔을 자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래요. 거기 사람들이 아직도. 그 이슬람 근본주의가 다스리고 있어서 국민의 삶이 그만큼 위축되지만 보호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규칙이 너무 느슨하면 자유는 많아지지만 삶은 안전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 믿고 살면 규칙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으셨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 다 있으면서 왜 손 안 들어? 교회가 왜? 뭐를 요구해? 그런 생각 다 하셨죠? 교회인데 왜 그래? 우리 교역자들이 교회 학교에서 캠프를 하는데 목사님 회비를 어떻게 할까요? 회비가 무슨, 왜요? 돈 걷는 거예요? 왜 돈을 걷죠? 아니,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건 회비가 아니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숙박업소에 가서 잠을 자면서 돈 안 내요? 내잖아요. 항의합니까? 사장님 좀 나와 보세요. 왜 저한테 돈을 받아요? 낙은 애가 잠을 자겠다는데 그러니까 돈을 받죠.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교회에서 아니면 강의를 한다든지 선생님들이 섬긴다든지 아니면 학부모들이 찬절을 한다든지 강사가 와서 말씀한다든지 그런 거는 괜찮죠. 그러나 본인들이 받는 교제,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캠프를 하면 하루 잠자는 잠자리 값 이런 거는 본인이 돼야죠.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럴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또 찬조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것은 자기가 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밖에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죠. 학교에서도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왜 교회에서 그래요? 교회니까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룰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나 예배 나왔잖아. 그런데 왜 자꾸 나를 구속해? 왜 앞자리에 앉으라고 하지? 나 앉고 싶은데 앉을 거야. 불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난 제일 나가기 좋은 자리 저기에 앉아 있을 거라고. 안내의원이 저기로 가시죠. 이렇게 한참 앉는데 자기 혼자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안내의원 그만둔 분들이 꽤 되세요.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나 혼자 30미터 걸어갔어. 전혀 따라오지 않았던 거야. 조금만 이 자리를 이렇게 앉아주시면 더 앉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게 불편해요. 아, 교회도 이게. 뭐가 이런 게 많아.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규칙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규칙이 없을 수가 없어요. 좋은 레스토랑에 갈수록 규칙이 있죠. 제가 미국에 집회 갔을 때 거기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예요. 거기 부촌들 있잖아요. 아직도 부촌들에 있는데 그 전통적인 레스토랑은 굉장히 인정적인 우월성이 있다고. 그래서 피해의식인지는 모르지만 아시아사람이 가서 좋은 자리를 잘 안 준다고. 문 쪽이나 이런 데 자꾸 준대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고 싶지 않대. 그래서 왜 저쪽은 안 되냐면 다 예약됐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자기 전통에 맞게, 클럽에 맞게 규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규칙들이 많이 있어서 그 규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거죠. 영국에서 하는 행사들은, 영국 왕실과 관련된 행사들은 규칙들이 많죠. 복식이 정해져 있고, 룰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큰 행사나 자산행사에 갈 때는 규칙이 많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네이션을 어느 정도는 해야 자격이 주어지는 또 어느 정도의 위치가 돼야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룰들이 다 있는 거죠. 격이 높아지면 룰이 그만큼 상응해서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을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델하우스를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당연히 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거기에 두셨지만 그러나 선악과를 두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건들면 안 돼. 그 말씀은 뭐냐면 이 규칙을 정하는 이유는 죄가 발생할 거라는 거죠. 죄가 발생할 거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시는 거죠. 이 죄라는 건 뭐냐면 잘못 방향 잡힌 사랑. 직접 번역된 우리 말이죠. 그러니까 관역을 떠난 화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렇게 빗나간 거죠. 그게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죄는 왜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가 목적을 향해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바람 저항이 생겨요. 가만히 있으면 저항이 없거든요. 그런데 달리기 시작하면 앞에 바람 저항이 있습니다. 없는 것 없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고 내가 내 욕망대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기 시작하면 내가 목적을 가지고 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방해가 생겨요. 여러분 그렇죠. 피트니스 등록하고 며칠 하니까 꼭 아프죠. 꼭 아파가지고 이거 지금 못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그거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까? 아니죠. 내가 목표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저항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겨내야 돼요. 운동하기 시작하면 꼭 감기 기운이 돌아. 어?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목사님도 그렇네. 아니요. 일반적이에요. 아이들이 계획 자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18일인데 작정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진짜 생긴 거는 생긴 거 맞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저항들도 자꾸자꾸 생기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나는 팔자가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이게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몰라.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규칙 여러분들 어겼지? 큰일 날 줄 알아. 제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세상에 충만하고 번성하며 또 이 땅을 다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 때 너희들에게 죄가 발생할 것이다. 즉 저항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탈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좋으니라. 그런데 이를 어겼죠. 그 저항을 처음에 이기지 못했어요. 그걸 이기는 법을 배웠더라면 좋을 텐데 처음 저항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거기서 빠져나갔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이 저항을 안 받고도 네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유혹 한마디에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죄의 발생사예요. 에덴의 규칙. 죄가 발생할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어떻게 이것을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살 때는 장이 생기고 그리고 그게 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거 알자. 그거예요. 이럴 때도 할렐루야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아멘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왜 방해하는 세력서 왜 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하다. 당연하다. 제자훈련 세미나 처음에 한국에서 할 때 보니까 훈련생들이 숙제를 잘 안 해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강명옥 전사님이란 분이 나와가지고 그 목사님들에게 따라서 하세요. 훈련생들이 숙제를 안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당연하다. 훈련생들이 숙제를 다 해오는 것은 기적이다. 그러니까 기적이다. 아 그런 거예요. 저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한 개도 당연하지 않다. 100% 다 해야 된다. 익스큐즈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처음에는 저도 그 당연하다. 그 강명옥 전사님 얘기를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익스큐즈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뭐 하질 않아. 금요일 날 남자반은 큐티 한 장 들고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 있어요. 내가 얄짤 없어 이제는. 전부 다. 다 해와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요. 죄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죄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좋은 음식을 만들려고 하면 찌꺼기가 훨씬 많이 나와요. 좋은 부위를 가리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골라내니까 찌꺼기가 훨씬 많이 나와요. 아 나는 찌꺼기 많이 나오고 쓰레기 나오는 통에 나는 못 살겠어 그냥. 캡슐 짜가지고 먹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렇게는 되지 않아요. 그렇게는 되지 않아요. 그런 거를 행복하게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안전장치가 있지만 위험한 것도 많은 거예요. 집에 가전제품이 많으면 위험한 건 천지예요. 그래도 내가 누리고 살려면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 하얀 가죽소 파 놓고 거기다 커피 탁 떨어뜨려. 치워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검은색을 할 건데. 그렇죠? 그것도 막 비닐로 해가지고 그냥 한 번 싹 지우면 싹 지워지는 거. 멋이 없잖아요. 격조 있게. 이렇게 하려면 관리가 힘들어. 그렇습니다. 죄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첫 인간은 그래서 그 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규칙이냐면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거 우습잖아요. 그냥 뭐 아니면 독해요? 성공 아니면 실패고? 아니면 잘못하면 다 에덴에서 추방되고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는 없죠. 그렇게 하실 리는 없죠. 수영선수가 수영을 하면 엄청난 저항이 목표를 향해서 기록을 세우려면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죠. 숨의 저항, 그 다음에 물의 저항, 중력의 저항, 모든 저항이 심리적 저항까지 또 경쟁이 주는 저항까지 모든 저항이 있죠. 그래서 그 저항을 이기고 어떻게 해결할까? 그 중압감을 어떻게 이길까 하는 거예요. 이게 죄와 벌의 규칙이에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를 다음 레벨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죄와 벌의 규칙. 이것은 뭐냐면 아까는 죄가 발생할 것이다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죄를 처리해야 한 다음입니다. 여러분, 죄는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리를 못하는 분이 많아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죄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놈이요? 라고 스스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대기를 뚫고 나아가는 항공기, 그 다음에 저항을 뚫고 가야 되는 기차, 또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 그리고 통학길에 오르막을 일어나서 이걸 자전거 타는 사람은 댄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댄싱을 하면서 페달을 밟는 학생들, 수영을 하면서 물살을 가르는 수영선수, 오르막을 땀을 흘리며 오르는 마라톤은 저항을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저항을 없애는 게 아니고 저항을 이기는 법을 배웁니다. 저항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 저항이 자기에게 피해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 피해를 줄이고 저항을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규칙 안에는 이 죄를 처리하는 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죄를 처리하는 법이. 오늘 요수하와 함께 이제 가난한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 룰을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죄를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저항을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면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를 요수하가 알려주는 거예요. 겁주는 게 아니고요. 알려주는 거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와 벌의 규칙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 때도 보니까 이방신을 버리라 그리고 그 죄된 생각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 큰일 난다는 말로만 들려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들으셨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참여의 기도 때 늘 말씀드리는 것은 죄는 떼어버리는 겁니다.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면요. 버리지를 못해요. 생각하는 사람들의 최대의 관문은 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호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버리는 거래요. 호흡을 버리는 거예요. 호흡을 버려요? 그러면 나가든지 점점 버리면 자, 이게 노래를 어떻게 불러. 그러니까 노래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죠. 호흡을 버리는 법을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조금 배웠는데 깨달음이 와요. 그런데 아직도 다 배우고 있네요. 그냥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호흡을 훈련을 닮아야 되거든요. 노래를 나가든 하다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 새 숨이 들어와 있어요. 어? 그렇네. 버리니까 뱃속에 숨이 허! 들어와 있네. 뱃속이 아니죠. 여기도 들은 거지만 뱃속에. 아, 그렇구나. 이 숨이 버리는 거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노래를 하다 보면 숨이 자꾸 마치잖아요. 노래를 해야 되는 게 자꾸 저항이 생겨서 마쳐가지고 나가든 숨이 공간이 하나도 없어져서 노래를 못하겠어. 성악하는 사람들은 숨도 안 쉬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없이 불러요. 막 자랑하려는 것 같아요. 막 아, 끝나나 안 끝나 끝나나 안 끝나 아직도 안 끝나 폐가 두 개인가 봐 저 사람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호흡법을 아는 거죠. 그 호흡의 저항을 이기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죄와 벌의 규칙은 그런 거예요. 예, 죄를 우리 안에서 처리하는 법을 아는 거죠. 그래서 성악가는 호흡을 버리는 거고요. 운동선수는 뭘 버릴까요? 힘을 버리죠. 힘을 버리죠. 모든 운동은 힘 빼는 거잖아요. 힘을 빼는 거예요. 농구공을 던지는데 손목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공이 나가지가 않아요.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근력운동을 해서 막 힘으로 던져야 되는 거다. 막 투포한 차롬 그러면 되나요? 안 되죠. 힘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렇게 툭 하면 공이 쉭 날아가잖아요. 스피니 먹어가지고 공에 쫙 그물소리가 나면서 꽂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스포츠는 체조도 그렇고요. 밸런스와 힘을 빼는 모든 스포츠는 그거죠. 그게 뭐냐면요. 힘을 버리는 거예요. 빼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산다 이거예요. 정치가는 인기를 버려야 돼요. 인기를 버려야 정치가는 바른 자기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사업가는 뭐를 버리겠어요? 사업가는 돈을 버려야지 돈을 버려야지 사업가는 돈을 버려야죠. 그래야지 여러분 좋은 장사권이 될 수 있죠? 좋은 장사권이 이름이 남고 무너지지 않는 장사권이 될 수 있죠? 내 돈 내 돈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보셨어요? 잘 안 된다고요. 그건 졸부이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된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뭔가 뭐가 있었고 불법 탈세가 있거나 무슨 분식이 있거나 뭐가 어떻다 어떻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 뭐냐면 돈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혹과 저항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냐면요. 버릴만 하다고 생각해야지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죄가. 우리가 죄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죄가 힘겨워서가 아니라 죄를 객관화하지 못해서입니다. 너무나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조금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제가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을 자기 거로 만들어요. 자기하고 동일시예요. 자기 성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요. 나는 교만하고요. 그리고 나는 너무나 욕심이 많고요. 그러면 지옥하겠네. 또 그건 싫어요. 왜냐하면 죄를 너무나 대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의 목적입니다. 죄를 나와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는 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죄를 하찮게 여기면 내가 너무 죄를 가까이 할까? 그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까? 나는 죄를 버릴 수 있습니다. 바울소다가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을까요? 어제 죽었으면 됐지 왜 또 죽어? 어제 안 죽었구먼. 말로만 그러지 어제 안 죽고 오늘 또 죽으려고. 야 뭐 담배 날마다 끊는 사람 치고 끊는 사람 봤니? 너 그거 가짜야. 한 번 끊었으면 확 끊는 거지. 죽었으면 한 번 죽은 거지. 뭐 왜 날마다 죽어? 그런데 바울이 죽었다는 날마다 죽는다는데. 그건 뭐냐면 그렇게 날마다 떼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제 파리 한 마리 잡았는데 파리 또 나타났어 큰일 났어. 우리는 이제 다 죽었어. 파리가 죽지 않는 것 같아. 호들갑다 하지마. 그냥 잡으세요. 아니면 위드 코로나처럼 위드 파리. 파리하고 같이 살든지.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습게 여긴다가 우습게 여기는 거죠. 죄를 가볍게 여기세요 여러분. 그래야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일생 동안 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런 마음과 이 어두운 안색을 갖게 됐는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게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니다. 우리 할머니 때로부터 올라가요. 이문열의 책처럼 조선시대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떼어내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업보처럼 이게 연좌제처럼 우리 안에 나타나 있어요. 대부분의 가족의 가족사에 있는 애완과 아픔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그 죄의 유전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떼어내지 못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왕노릇하는 거야. 떡 버티고 앉아서 내가 들어가면 니들은 이것을 운명으로 여기게 될 거야. 그렇죠. 저는 원래 그런 기질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죄는 버릴 수 있어요. 떼어버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떼어버리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내일 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세탁소가 있잖아요. 오늘 빨래한 사람이 다시는 안 와요?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죽어서 빨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내일도 빨래하고 또 그 다음날도 빨래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어릴 때 새옷을 입으면 자리에 안 앉았어요. 앉을 수가 없잖아요. 꾸겨질 건데. 이게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아까워서 해야지. 너무 불편해요. 새옷 입으면 너무 불편해요. 갔다 하면 힘이 들어가요. 그랬더니 멋쟁이들은 어떻게 하면요. 새옷 입고 다 꾸기더라고요. 와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새옷이잖아. 그런데 새옷 입고 이렇게 다 꾸기고요. 새구두인데 그냥 다 꾸겨 신어요. 이야 멋지다. 그게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옷은 그냥 도구니까 입는 거잖아. 맞아요. 그 영국 신사들이 멋진 모지코트를 입고 비를 맞잖아요. 저 좋은 걸로 비를 맞아. 아니 그게 그 옷이 원래 비 맞아도 되도록 돼 있으니까 모지코트거든요. 양들이 비 맞지. 뭘 우산 받고 댄게요. 아니 그러니까 좋은 옷은 좀 비를 맞춰도 된다 해요. 그런데 그걸 비를 안 맞추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저항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처리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죄가 온다. 그것을 두려워서 우리는 이제 심판받는다. 아니라 죄에 대한 벌은 있어요. 대가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떼어버리는 거고요. 진짜로 버리세요. 진짜로. 운명처럼 여기고 나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인지 아시죠? 저는 소극적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아니 그냥 버려요. 하나님 앞에 부인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악에서 떠나 회개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이게 너무나 어렵고 무거운 말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를 버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런 권리를 얻었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만 발르면 되는 거예요. 끝. 그거를 막 자기 부정을 하고 과거부터 끄집어내가지고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죄의 값을 치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파상에 목걸이 나오는 것처럼 진주 목걸이 빌려가지고 그걸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새 거를 사가지고 빚을 얻어서 사가지고 갚고 그 다음에 그걸 갚기 위해서 평생을 일을 하고 나중에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깔깔깔깔 그러는데 그 목걸이 가짜였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얘기를 했으면 됐잖아요. 내가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됐는데 아니야. 내가 이거 잃어버리는 거. 나 가만 보니까 이거 유전인 것 같아. 난 이걸 어떻게든지 갚아야 될 텐데 그게 자기 운명이 된 거예요. 가짜 목걸이를 위해서. 여러분, 죄는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를 원래 그런 운명처럼 페이크하고 그리고 잘못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처럼 살지 말아라.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요. 그래서 오대제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대제사를 주셔서 화목죄, 속죄죄, 속건죄, 번죄, 소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떼어버릴 수 있게, 떼어버릴 수 있게, 떼어버릴 수 있게.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하나님, 지난주에 제가 회개한 거 있잖아요. 나 잊어버렸는데 뭐였지? 정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타성해져서 악랄해졌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그것은 지옥과 영생의 규칙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런 걱정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떼어내고 떼어내고 떼어버리는데 이게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가? 언제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경계선이 있는 거죠. 죄의 삭스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제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가면요. 등산을 가면 골짜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봉우리가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안 나올 것 같아 나옵니다. 봉우리는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 능선이 나오죠. 골짜기가 끝나면 능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능선에서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봉을 향해서 그냥 그 길 쭉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고 북벽을 오른 그 융프라우 올라가는 산악기차를 타다 보면 그 안에 비디오가 나옵니다. 스위스 사람이 그 아이고 북벽을 맨손으로 등반하여 두 시간 몇 분 만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아이젠이 있나 없나? 아이젠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젠이 있나요? 그리고 손에 피켈 같은 것만 두 개 있어요. 갈고리 같은 거 두 개만 딱 들고요. 아이고 북벽을 맨손으로 올라요. 두 시간 몇 분 만에 얼읍니다. 와 아찔아찔해. 수직벽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떨어지면 그냥 사망이죠. 그런데 거기를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요. 정말 아찔아찔 하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올라가면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이제는 거기는 뭐 그 봉우리를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봉우리를 향해 올라가지만 길은 이렇게 좁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전성욕으로 달립니다. 거기를 그냥 삐끗하면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데 전성욕으로 달려서 거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 그 봉우리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골짜기를 채고 나면 그 다음에는 편안한 길이 나와요. 이제는 봉우리를 향해서 그냥 내쳐 달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제는 영원히 작별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영원히 작별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제는 그 죄를 떼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마치 자동 프로세스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죄가 없는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대기권을 넘어서면 중력은 힘을 잃어요. 그리고 다른 법이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날들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맛보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은혜와 그리고 죄사함과 용서가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법을 배우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미 마치 내가 성화된 것과 같은 착각 성화된 것과 같은 느낌을 받고 삽니다. 천국의 느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 그렇잖아요. 불편함이 없잖아요. 누가 나를 악의적으로 쳐다보고 있거나 누가 나를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마음교회에 최근에 한 10년 동안은 어떤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방종했나요? 그러지 않죠. 저항이 마치 없는 것과 같은.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향해서 점점 나가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고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처리하고 버림으로써 우리에게 저항은 점점 거세지지 않고 줄어들고 어느새 우리는 이제 봉우리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축복이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아멘